신챔프 해보셨나요 오늘 제리연구소 일반에서 한파만 할까 미드제리연구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영상감도 뽑을 겸 캐리에이 야무지게 한 다음에 영상감 해보자 랭크에서는 못함 예상 대기시간 12분? 폐기 미안합니다 못하겠네요 아니 랭크가 3분 30초인데 일반이 12분이네 시참할 사람은 없겠죠 아침이라서 하면 하죠 일단 3명 접속한 다음에 닉네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볼거는 이번에 리치베인도 버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드 AP 제리를 하면서 리치베인을 먼저 가는 핫인색 뭐하세요? 빠르게 다음판 할까요? 빠르게 다음판을 해보는게 어떨까 어 미드게 어 경고 다음판에 잘해보자 어 아픈데? 어 너무 아파 라인전 어둑해야 킬 났다 킬서마 좀요 어 킬이 좀 필요할듯 타 라인전이 안되는데요? 아니 이거 라인전 어떻게야 좀 어지럽네 너무 아파 도랑 방패라도 들걸 괜히 검 들었다 아하 오케이 여기까지 어우 아파 어우 아파요 그만 때려 어우 너무 아파요 아 인생 아 인생 W를 한번 여긴가? 아하 오케이 톡 톡 아하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라인전 안 좋긴 한데 그냥 갈게요 어 맞다 이거 있다 아하 오케이 굿 어 뭐야 나 넘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넘어가버렸네 어우 왜 이러세요 어 어 너무 느려 아하 오케이 이 녀석을 노려 굿 좋았어요 유미님 아 나 제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는걸 그냥 들어갈까 때려 일단 아하 오케이 톡 아 인생 아하 아 아파요 왜 이러시나요 스펠 차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리어 차면 할까 아 아니 데미지가 너무 아픈데 그래도 유미라서 다행이다 아이고 유미님 좋아요 이게 팀워크거든 이게 팀워크거든 가버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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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솔랭에서 제리 출격하나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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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하 오케이 좋아요 이게 팀워크거든 오 어 가짜야 꿀열매 꿀열매 어 여기까지 할까요 아하 도망을 한번 녹턴이 대기중 몇초지 아하 10초 간대리 간대리 출격 출격 뭐 안되나요 쑥 넘어서 완전 노려인이었어 가버렷 하하하하 미퍼야 안되지 어떡하다고 가버렷 굿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워리엇 따끔 이리로 그냥 쓱 넘어가서 어 좋았어요 유미님 아 아니 이게 왜 죽을 모임 아 아니 이게 왜 죽을 모임 아 뭐 가면 되지 않을까 간대리 간대리 와우 가버렷 좋았어요 노퍼님 그냥 쓱 넘어가서 따면 되지 않을까 상대 정글 배제하고 그냥 해보죠 와 와드인가 아 아 인생 아 아 어 가는 중 치웠나 일단 저도 가는 중 가버렷 어 센데요 뭐야 방금 강한데 어 어 어 하하하하 어 이거 재밌는데요 형타가 강하네 봐라 오잉 으하하하 어 까비 안돼 가버렷 가버렷 어 너무 아픈데? 아깝다 어 한번 싸워볼까요? 잘 싸우면 되지 않을까 간대리 간대리 아이고 까비 뭐 없나요? 어 일단 피해 아하 오케이 굿 좋습니다 아이고 어서가세요 굿 좋아요 정팡 한 대만 어 너무 재밌는데? 어 말파이드 구하러 가는 중 간대리 간대리 가버렷 가버렷 좋아요 뭐야 이거 가버렷 태블랑을 한번 W도 빠졌죠 안녕하세요 오 디미지 모임 깜짝 놀랐네 물뻘 어 어 아하 오케이 굿 뭔가 싸우는거 같은데 여긴가 가버렷 도와줘 도와줘야될거 같은데 도와줘야될거 같은데 여긴가 여긴가요 어디가 어디가 아하 오케이 굿 베드는 어디갔지? 어 어 재밌다 이게 젤이거든 애미집 2천내요 라고 하시는데 어 사실 22킬 먹으면 누구나 다 세지 않을까 어 이게 사기처럼 보여도 사실은 22킬이라는거 어 재밌다 재밌네요 뒤에 제드가 있는데 어 미안하다 제드야 그래 와우 좋았어요 마이팔디님 이게 마이팔이트지 와 타워링도 미쳤는데요 미치베인 가니까 간대리 간대리 가버렷 GG 스테이예요 구독rat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